하나금융투자의 박성범 부장님 나오셔서 안타깝게 채팅창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철강산업 우리가 요즘 사실은 관심 별로 안 갖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은 그랬던 산업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주가 동인으로 움직이는지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잘 나와주셨습니다. 코로나19에서는 이 철강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면 좀 이야기가 풀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철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격이 컸었죠. 그런데 나라별로 다 차이가 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전방산업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철강 쪽도 타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3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철강 생산량이 사성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호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일 빨리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 최대 생산량이면 굉장히 빨리 회복했거나 더 좋은 거네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때 생산 안 했던 부분 채워서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국 철강 생산량을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3월달하고 4월달만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1월달, 2월달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미 5월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의 8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3, 4월달 소폭 빠진 거를 메이크업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너무 생산이 많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더 만들어요? 경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지는 않을 텐데? 맞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당연히 작년보다는 더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이 코로나 터지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프라 중심으로 부양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표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3분기부터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분기, 길게는 내년까지도 상당히 수요가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착용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에 과도하게 한 것 같다? 네. 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텐데 이유가 그냥 경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러면 좋지 않은 소식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중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고가 중요하거든요. 재고가 중요한데 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2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별로 안 줄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도 수요는 되게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3월까지 지속이 됐고요. 그러니까 재고가 거의 한 2, 3달 만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재고는 4월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빠지기 시작을 해서 한 7월까지 상당히 의미 있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7월달에 재고 감소되는 폭이 정체가 됐어요. 정체된 건 수요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공급을 그만큼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재고가 안 빠지고 정체가 되고 그 재고 레벨은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다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산업의 코로나 영향은 그러니까 잠깐 있었으나 철강산업이 상당히 빨리 회복했고 그 빨리 회복한 정도보다 오히려 철강 생산은 더 늘어나서 재고가 작년보다 더 쌓였습니다. 네. 이거는 중국이 한정된 얘기입니다. 글로벌리는 좀 다릅니까? 글로벌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워낙 아직까지 확산이 심화가 되고 있고 전방산업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만큼은 그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국만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국은 딴 세상이군요 지금. 그렇죠. 중국은 딴 세상이죠. 완전히. 하긴 뭐 여행도 막 다니고 이제 내국 여행이긴 합니다만. 네. 확진자도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철강산업은 그러면 뭘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은 어때요 우리 따라서는. 한국은 저희가 이제 철강 전방산업 비중을 좀 쪼개서 보면 한국이 유독 자동차나 조선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도 1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상대적으로 중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자동차가 7% 그다음에 조선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최근에 현대차가 주가도 핫하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수수료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도 되게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조선소들은 당연히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거의 올해 같은 경우들은 수주도 상당히 많이 lng를 제외하면 수주도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14년도 15년도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수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 철강 내수 가격이나 한국 철강사들 주가는 저희 전방산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뭐가 중요합니까? 중국의 경기랑 중국의 철강 내수 가격 그다음에 중국 철강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전방산업 내수 상황보다. 그게 그쪽에서 많이 남고 덤핑이 오면 일로 넘어오고. 맞습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국 내수 중에 수입산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중에 중국산이 거의 40%나 차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사용하는 자동차용 강판이나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 중국산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국내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을 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희 철강을 소비하는 큰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 중국산 더 늘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버리면 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국내 철강 업체들 주가를 볼 때 국내 전방산업보다는 중국 경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생산도 많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으나 생산이 좀 더 많다는 뉘앙스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우리 철강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뉴스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 철강사에서 실적도 보시면 2분기까지 실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적자 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분기 거의 처음으로 적자가 났고요. 핸드대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BP 왔다 갔다 할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 정도로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이 더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기준으로. 나쁘네요? 네. 아주 안 좋다고요? 네. 2분기 실적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쨌든 재고가 7월까지는 많이 빠져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재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수요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보통 중국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특히 북방구 쪽은 아직도 석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대기요염 이슈가 매번 불거지고요. 그래서 매년 겨울마다 중국이 동절기에는 환경 규제를 많이 해요. 환경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희생을 많이 시키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재철소는 좀 쉬워? 그렇죠. 가동률을 낮출을 하고 매년 강조를 하는데 그게 2017년도 2010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감산한다는 얘기만 가지고 17년도 연말에는 철강 가격이나 아니면 철강업체 주가도 상당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산을 그렇게 세게는 안 했는데 어쨌든 올해도 감산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나쁘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률은 저희는 이미 아까 8월 달 정도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 동안에 감산을 하면서 재고를 낮추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재고 레벨이 예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철강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질까요? 그게 계속 고민이었죠? 떨어진다는 게 없어요. 재고 레벨. 재고 레벨이요? 그렇죠. 재고 레벨이 8월 달부터 정체가 된 게 일단 수요 단에서 약간 기스가 난 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남부 쪽에 홍수가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그쪽 수요가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도 7월 달 8월 달까지도 재고 레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홍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재고가 정체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홍수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감산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재고 레벨은 의미있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봄 되면 또 다시 돌리고 재고 늘어나고 갔습니까? 그런데 봄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희가 보통 2월 달 춘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춘절 전으로 해서 중국 철강사들은 유통사들 기준으로 재고를 많이 쌓아놔요. 그러니까 그 재고를 춘절 전으로 저희가 리스타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또 연중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감산이 끝나도 재고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강사들에 대한 주가는 보통 어떻게 그럼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괜찮아요? 아니면 매수 시기나 혹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 세계의 철강 생산이든 수요든 중국이 거의 딱 절반이거든요. 절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철강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나 아니면 실적 추정할 때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아무래도 중국 지표죠. 중국의 철강 가격이 우리 기업 실적이겠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고정 투자 지표. 특히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고정 투자에 제조업 설비 투자들이 있긴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예전만큼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표는 조금 영향력이 떨어졌고 어쨌든 여전히 부동산이나 인프라 관련된 지표들을 가지고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나 주가를 전망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희망의 요인은 별로 없다고 들리네요. 아니죠. 제가 너무 안 좋게 뉘앙스를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코로나 영향 차악은 분명히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확산 그러니까 백신이 내년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2분기만큼의 그 정도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어쨌든 동조기 기간 동안에 재고 레벨만 조금 축소를 시켜주면 다시 내년부터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철강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다시 차화정 예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정류를 빼고 전자로만 바꿔서 차화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철강 같은 경우도 그 정도는 느끼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주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철강 산업에 주는 변수는 없습니까? 대선 결과라든가 미국은 또 중국에 영향을 주니까 어떤 걸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저희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컨센서스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간 좀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국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이 또 철강 수출을 많이 해요. 연간 한 3천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하거든요. 특히 그중에 포스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미국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수출을 했었어요. 2014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연간 한 600만 톤 가까이 수출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한 250만 톤까지 수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장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트럼프 때문에 한국 철강 수출이 되게 많이 줄지 않았겠느냐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14년도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텀핑 관세를 상당히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리고 나서 이미 15년도부터 미국 쪽 수출이 많이 줄기 시작했었죠. 그러던 게 2018년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무역학전법 32조라는 걸 발동하면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수입 관세를 25% 부과하고 한국산에 대해서는 관세는 면제해주는 대신에 쿼터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지금 250만 톤까지 감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무역 규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완화된 스탠스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 철강 업체 중에 하나가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미국 쪽으로 탄환 수출을 많이 합니다. 어떤 수출이요? 탄환, 총알. 총알. 스포츠탄, 일반 군용탄 말고 스포츠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올해 2분기부터 미국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 판매가 엄청나게 호황이거든요. 요즘요? 이미 올해 2분기부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불안한 거죠. 특히 총기 구매라는 주체가 기존에 총기가 없었던 아시아인들 중심으로 구매가 많았었고요. 그러다가 시위 같은 거 폭동 같은 거 많이 터지면서 거의 7월달, 8월달 총기 구매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미국 총기 업체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풍산 입장에서도 2분기부터 이미 수출이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분이 예전 오바마 정권 때 부통령 하실 때 총기 규제에 대해서 제일 목소리를 세게 냈던 분이세요. 규제하자는 쪽으로? 네. 규제하자는 쪽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총기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총기 사재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라는 회사가 그때도 미국적 수출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총알 때문에? 총알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상당히 수출이 많이 늘어날 예시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실탄인가요? 그렇죠. 실탄이죠. 실제 총알입니다. 실제 총알로? 네. 그게 풍산의 실적에 비중이 영향이 많이 있을 만큼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산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구리를 가공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구리 가공을 해서 하는 사업 부분이 신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방산인데 신동하고 방산 매출 비중이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쪽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실적이 크게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쪽에서는 실탄, 총알 파는 게 꽤 비중이 높다. 높습니다. 미국에만 팝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전 세계로 다 나가나요? 중동에도 팔고 여기저기 많이 파는데 미국 쪽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아이러니하네요. 총기 규제하는 분이 됐으니 규제할 거니까 빨리 사자.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규제라는 게 아예 총기를 구매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규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규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에 미리 미리 사놓자. 총기를 아니면 총알을 다? 총기. 총기를? 네. 총기 살 때 총알도 같이 사니까? 같이 사니까. 아직도 없는 분이 많은가 봐요? 올해 지금 거의 구매 건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를 보면 물론 여러 개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구매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분석이네요. 풍산. 비철금속 쪽은 어떻습니까? 철강은 그 정도? 이게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넘어가는 건가?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냥 중국에서 다 철강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좀 다른 스토리가 있는가? 주가는 매력적이지만 뭐 그런 것들이 꽤 있다 보니 어떻게 보통 이런 질문 하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네. 일단 저희 섹터가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철강 수요라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중국이 차이나 이펙트 한참 생길 때 200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국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미 가는 걸로 결정이 났고 물론 제조업도 비중이 있긴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뭐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국가가 나올 수 있느냐 시장에서는 인도나 동남아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쪽도 충분히 수요가 꽤 늘어날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자국 내 수요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만들겠죠. 캐파 증서를 다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수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요인까지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 되게 제한적인 건 맞아요. 제한적인 건 맞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2016년도에 중국이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철강 산업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 산업들 거의 99%가 다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포스코도 거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정부가 안 되니까 2016년도에 철강 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철강 가격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올랐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2018년도 상반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 내수 가격이 약간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업체들 실적도 수익성도 점점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선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18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빠졌죠.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만 제한적으로 늘어나 주면 중국이 어쨌든 저는 회복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년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수요 성장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가 레벨은 좀 그래도 좀 너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강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지 가격 경쟁력은 비슷합니까? 뭐 인건비 차이 비중이면 높지 않을 테니? 일단 제품별로 조금 다른 게 기본적으로 봉영제라고 하는 제품들 제가 흔히 말하는 봉영강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일반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생긴 철근이나 예천광 이런 제품들은 크게 기술력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고 하긴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력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자동차원 강판. 자동차원 강판은 국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딱 세계 업체 것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차 거를 많이 쓸 거고 그리고 포스코 거 일부 쓰고 있고 일본산 제품 일부 쓰고 있고 중국산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못 믿겠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봉영제는 크게 가격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 고부가 가치 제품 기준으로는 국내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 대체도 그렇지만 포스코도 나름 잘 만들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가 자동차원 강판 수출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대 대철이 이제 2010년도부터 고로 지으면서 이제 차강판 만들다 보니까 내수 쪽은 뺏길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수출을 많이 늘렸는데 거의 900만 톤 가까이 수출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업체들도 어디 내놔도 그렇게 꿀릴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유럽 쪽 철강이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어디 쪽 철강이? 유럽. 유럽 철강은 수입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출은 은근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한국 전체 수출 비중이 유럽 미국은 많이 떨어졌고요. 한 10% 정도 되는 거고 유럽은 한 13% 정도 그다음에 중국도 한 15% 정도 일본 일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다 아는군요.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값도 궁금하시다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다른 비철금 속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도 좀 여쭙고 싶은데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패스업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리 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왕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왕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왕칠을 검색하거라. 예,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부장님과 함께 철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석에 붙는 금속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았고 더 배울 게 하나 둘이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철강, 금속 이런 업체들이 요즘 2차 전지 산업에도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니까 그쪽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뭘 좀 들여다보면 좋습니까? 네, 일단은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현대차그룹 소소 관련된 내용 저희 섹터 내에서는 당연히 현대제철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조금 오버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수소 관련된 사업을 현대제철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전지로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아직까지는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제철이? 네, 현대제철이.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넥스토 판매량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작년 기준으로 1만 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금속 분리판 캐파가 연간 한 1만 6천 대 정도까지 이미 캐파를 늘려놓은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6천 대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동률은 반도 안 되네요. 네, 50%도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당연히 원래 장기산업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률에 의해서 수익성이 당연히 많이 좌지우지되는데 그래서 마진율이 높지는 않아요. 마진율이 높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거를 증서를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1만 6천 대를 더 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도 코로나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연이 됐어요.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게 매출액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던 수소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현대제철이 수소라는 게 코코스 공정이랑 그다음에 고로 공정 그다음에 전로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들 부생가스 그러니까 코코스 가스 고로 가스 전로 가스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부생가스 전체 100이라고 하면 1% 정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 99%는 자체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죠. 여론으로 다른 공장 여론으로 다 쓰고 있고 가스에서 수소를 뽑는 거예요? 뽑는 거죠. 뽑는 건데 그게 캐파가 캐파가 아니고 가동률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수소 뽑는 공장의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50%고 판매량이 한 1760만 톤 정도 되는데 생산량이.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자체적으로 쓰고 절반 정도만 외부로 판매를 해왔던 거고 이게 이미 결정이 난 거는 아까 얘기 나왔던 하이넷이라는 회사가 가스공사랑 현대차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임원이 대표로 선임이 될 거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이대주주 해가지고 하이넷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납품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캐파를 한 1760만 톤 정도 캐파를 더 증설을 해서 여기는 순전히 이쪽에 납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납품은 내년 3, 4월 달부터 납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까지 판매했던 수소의 매출력이 되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익이 안 나요. 적자입니다. 적자고 하이넷에 내년부터 납품을 하더라도 이게 흑자가 날지가 약간 미지수예요. 수소를 팔아서? 팔아서도. 그래서 그걸 지금 적자나는 건 괜찮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가동률이 낫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차 팔아도 적자 날 테니까. 네. 적자인데. 그런데 오늘 또 현대이철 대표님이 얘기했던 건 어쨌든 이걸 지금 3만 5천 톤까지 10배 정도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2,5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3만 5천 톤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시점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리면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게 돼서 수익성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지만 당장은 아직은 수익성 측면이나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당장은 적자나는 건 괜찮고 지금 투자를 고민하거나 이게 현대제철의 주가의 모멘텀이 혹시 될 수도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흑자 나냐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현대차가 수소차를 어느 정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돌아다니는 차 중에 한 10% 정도가 수소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때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수소나 분리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건 꽤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얼마나 양이 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적 격차 이런 게 과연 있어서 마진을 많이 붙일 수 있느냐 그것도 고민일 텐데 일단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현대제철이 독점적으로 생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현대차 그룹이 기술 개발을 한 거고 당연히 계열사인 현대제철한테 기술 이전을 해줬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업체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업체 하나가 더 들어와요. 자동차 부품사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현대차에서 이걸 현대제철한테 몰아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당장은 개발할 때 없으니까 여기서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아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품업체한테 그 기술 이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도 생산을 해라 내년부터. 작년까지는 독점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독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현대제철한테 몰아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수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대차가 수소차를 나중에 전체 차량의 10%까지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외형 성장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도 수소 생산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단가가 조금 떨어질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처럼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어느 지점에서는 흑자 전단이 되긴 할 텐데 그거를 예단하기에는 지금은 좀 빠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산업이 올 때 그 신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것하고 거기에 공급하는 어떤 물건에 부가가치가 높으냐를 따지는 건 또 별도의 문제니까요. 인터넷 세상이 온다고 해서 인터넷 선을 까는 플라스틱 코팅 이런 게 더 비싸졌을 리는 없잖아요. 결정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섹터 자체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성장이라는 게 거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매출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좋은 평가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대출 말고도 저희가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섹터 내에서 세아재강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되게 시총이 크지는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되게 핫한 해상풍력 관련된 주식입니다. 뭘 만들어요? 여기 방송도 제가 보긴 했었는데 상강 m&t가 해상풍력으로 들어가는 하부구조물을 대표적으로 만드는데 그 하부구조물뿐만 아니라 상강 m&t 같은 경우는 하부구조물에 소재가 되는 후육강간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세아재강도 이 후육강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들어가는 후육강간이.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발주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도 상당히 발주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증설까지도 최근에 하기 위해서 토지랑 이런 거는 다 매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재강 회사가? 네. 그거 만들려고?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부구조물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하부구조물에 소재가 되는 후육강간에 대해서 증설을 하겠다는 거고 후육강간이라고 불러요? 후육강간. 후육강간. 네. 그러니까 강간이라는 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파이프거든요. 그러니까 수두관, 가스관 이런 게 강간인데 일반 그런 배관 같은 경우는 소재가 열연이라는 제품을 해서 만드는데 후육강간 같은 경우는 열연이 아니고 후판이라는 거. 후판이 뭐냐면 엄청 판대기 모양이 생겨서 두껍게 생긴. 그러니까 배, 조선 배 만들 때 외피 다 후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후육강간이라는 게 두꺼운 관이다. 동그랗게 말아서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걸 세아재강이 만든다는 거죠. 만들고 있고. 그리고 세아재강 말고 세아재강 지주사가 또 따로 있어요. 지주사가 따로 있는데 이 지주사가 9월에 영국 정부랑 MOU를 체결합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에 관한 MOU를 체결했냐면 상강의 MNT처럼 해상풍력으로 들어가는 하부구조물을 자체적으로 직접 만들겠다고 해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직접 지어서 영국 정부한테 납품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영국 정부가 그걸 사다가 발전소 만드나 봐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저희 섹터 내에서도 워낙 성장이 없는 산업이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일부 좀 눈이 띈다는 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나타나는 건 좋은 소식인데 그게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풍로역은 초기 단계니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세아재강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가 아니고 하부구조물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장 캐파가 전 세계 최대 캐파거든요. 16만 톤짜리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세아재강 그룹 전체적으로 해상풍력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해상풍력 관련된 주식들 뭐 CS윈드 뭐 상강의 밑에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런 종목들도 해상풍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인 것이고 테마주라고 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주가에도 거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야 투자자들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싶은 게 그런 걸 납품하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버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시장도 커져야 되지만 커지는 시장에서 주도적인 매출 캐파를 가질 수 있는 뭔가 독점적인 기술력 그게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테니까요. 그런 게 있느냐 아니면 다른 철강의사가 뛰어들면 똑같은 그냥 비슷한 마진 받는 시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이게 후유 관관이라는 게 진짜로 해상풍력하부 구조물 혹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크다군요. 정말. 그래서 상강 M&T 같은 경우도 거의 바닷가 근처에 크레인 어마어마하게 큰 거 가지고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기술력이 용접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용접이 되게 기술력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관관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서는 이 후유 관관 사업에 쉽게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신산업이 커지면 그걸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신산업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지금은 있겠죠. 지금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업체가 그게 기술력이 뛰어나서 다른 업체들 못 들어오는 업체인지 아니면 그 시장에는 어차피 하나 업체나 두 업체밖에는 먹여살리기 어려운 시장이라 한 두 업체가 그냥 남아있는 것인지 그걸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잘 되면 좋은 투자할 텐데 알겠습니다. 비철금속 중에 또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됩니까? 아까 은값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계셔서 어떤 방법의 이슈인지 좀 여쭤보려고요. 은가격 저희가 올해 5월에 쓴 리포트에 올해 하반기 은가격 대세 상승장이라고 리포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은가격 그때 제가 리포트 썼을 때가 원수당 한 14불 15불 정도였어요. 14불 15불 정도였다가 거의 한때는 30불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세 달 만에 두 배 더블 났었거든요. 더블 났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정받아서 한 원수당 25불 4불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저희는 아직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됐다고 얘기가 어려운 시점이고 그리고 미국이 워낙 양자 관할을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자체가 계속 저희는 약세 기조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부양책 나오면 인플레이션 해치에 대한 수요도 커질 거고 그리고 내년 되면 유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저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도 슬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금도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은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금은 이미 히스토리컬 하이를 온수당 1900불을 벗겨내고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은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하이가 온수당 50불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똑같습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은가격이 온수당 12불까지 빠졌어요. 빠졌다가 금만 한동안 올라오고 은은 한동안 안 올랐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에 은가격이 거의 못 올랐거든요. 금은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올랐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은은 거의 3분기부터 올랐던 거죠. 3분기부터 올라서 패턴이 그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 얼마까지 갔느냐. 50불까지 온수당 갔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온수당 25불이고 그리고 금하고 은 가격 레이쇼가 역사 평균이 한 6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은이 거의 못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30배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은이 올라가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 소순이었어요. 금이 떨어지는 은이 올라가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속 기금 가격이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즉 은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금을 레이쇼가 80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평균보다도 많이 높죠. 그러면 똑같이 금이 빠지든가 은이 올라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금속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은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금속으로서 저장수단 내지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맞습니다. 금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투자의 대상으로서라고 바라보면 적정 가격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수급은 대개 그래서 금값이 적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그건 펀더멘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급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공급은 일정하거나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금을 많이 찾으면 특히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서 쟁여놓는다든가 하면 그걸 이슈로 금이 오르고 운도 그러면 수급이 좀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금하고 경험 속은 페이퍼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특히 최근에는 강산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채굴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급도 예전보다는 조금 타이트해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 공급이? 네. 가격이 그 모양이니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은하 안 좋았으니까. 항상 집이든 은이든 급이든 항상 그런 것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건 언제 오를지는 그냥 시장의 마음이네요. 그렇죠? 언제 딱 오른다라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성은 안 그래도 그래서 좀 오르다가 요즘 다시 그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잘 못 듣던 이야기 들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철강산업 이야기는 중국의 시장 상황을 우리가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비싸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하고 또 철강 회사들이 일부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수소 관련 산업에서 또 새로운 수요를 찾아내는 것은 주목할 만한 뉴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은은 오를 거다. 오르는 쪽의 압력이 강하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배우는 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슈가 좀 쌓이면 다시 한 번 청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박상봉 부장과 함께 퇴근길 공부 마쳤고요. 저희는 9시 반 한 2시간 30분 후에 다시 한 번 찾아뵐 텐데 추가로 해 주실 말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센터장님은 하나TV 홍보하고 네. 맞다. 저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체적으로 하나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독자 수도 최근에 3% 덕분에다도 많이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여기 나와서도 저하고 쭉 대화 나누시면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TV에서도 가끔 출연하시죠? 네. 출연하면 이만큼 얘기하십니까? 이보다 더 많이 얘기하십니까? 분량은 적지만 더 알차게 얘기하십니까? 더 재미있게 얘기해 주십니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시간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열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비슷하고? 그렇군요. 그러나 거기서 얘기 더 잘해 주신다는 거죠? 아니요. 똑같이. 여기도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보죠. 굳이 하나TV. 그런데 거기는 저 말고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TV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TV 얘기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나TV에 출연을 자주 하고 계시는 박성봉 부장님으로부터 오늘 재미있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빨리 마무리하고요. 저녁 먹고 잠깐 쉬시다가 해외 투자 공부하시는 분 또 세상 돌아가는 것 글로벌 뉴스들 챙겨 드시는 분들은 저녁 9시 반에 저희 김 프로께서 진행하시는 글로벌 라이브에서 뵙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